디지털 ICT 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고 전단팀을 꾸립니다. 디지털 게임 체인저 육성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스틸 지원센터도 운영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조경식 제2차관 주제로 제1차 디지털 ICT 해외진출 TF를 개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디지털 ICT 해외진출 TF는 올해 1월 발표한 K-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비대면화 트렌드 속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신사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양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현업본부처 차원에서 운영됩니다.